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북리더기 리뷰로 돌아온 아이티가 보이는 아이티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휴대하기 좋은 6인치대에 웬만한 이북리더기들은 다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지난번 아마존의 7인치 이북리더기 킨들 오아시스에 이어서 6인치보다는 화면 크기가 크면서 와콤팬까지 있어 필기까지 가능한 7.8인치의 중국산 이북리더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보이에라는 중국회사에서 만든 라이크북 RS노트라는 제품인데요 생소하시겠지만 보이에라는 회사는 6인치대의 이북리더기에서 유명한 포크프로라는 제품을 만든 오닉스라는 회사의 이북리더기와 비슷한 라인업의 이북리더기를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오닉스의 이북리더기들은 국내 리뷰가 어느정도 있는 편이지만 보이에라는 제품은 리뷰가 거의 전무해서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다양한 뷰어와 앱 설치가 가능해서 오닉스의 7.8인치 북스노바 프로 제품과 굉장히 유사한 제품인데요 7.8인치라는 디스플레이 크기도 그러하고 하단 물리버튼 부분만 제외하면 겉으로 봐서는 케이스 가리만 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두 제품이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램도 똑같이 2GB 램에 내장 메모리도 32GB면서 해상도도 동일하고 7.8인치 300ppi 2잉크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점도 같습니다 다만 북스 노바 프로는 2800mAh 용량의 내장 배터리에 1.6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RS 노트는 3200mAh의 배터리와 1.5GHz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채용했고 RS 노트의 경우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해 용량 확장이 가능하고 또한 이북 리더기들 중에서는 드물게 2개의 내장 스피커가 있어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음악을 듣거나 TTS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펙상으로 보면 RS 노트가 조금 앞서는 듯 한데요 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RS 노트는 289달러 노바 프로는 약 320달러로 RS 노트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닉스 북스의 경우 최근에는 정식 수입원이 생겨서 국내에서 AS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되어 AS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시라면 오닉스 북스의 노바 프로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저는 노바 프로를 구입하진 않았고 RS 노트만을 구입해서 사용해봤기에 노바 프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분들의 리뷰를 참고하면서 이 RS 노트만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7.8인치의 화면이기에 6인치대의 이북 리더기들보다는 큼지막하고 시원시원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게는 268g으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커버 케이스까지 착용하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6인치대에 비해서는 다소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은 단점이긴 하지만 그만큼 커진 화면으로 오랜 시간 책을 읽기에는 더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상단에는 전원 버튼, 전면 오른쪽 상단에는 LED 인디케이터 그리고 하단에는 터치식으로 입력이 가능한 뒤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의 경우 처음에 왼쪽이 함몰된 형태라 불량인 줄 알았는데 케이스를 쓰이고 보니 케이스 자체도 왼쪽 편이 쑥 들어간 형태로 제작된 것을 보면 아무래도 버튼의 눌림감을 개선하기 위해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튀어나온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 버튼은 문제없이 잘 눌리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LED 인디케이터의 경우 빨간색과 초록색 두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어서 충전 중에는 빨간 불빛 그리고 초록색 불빛으로 충전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 하단에 이 터치식 뒤로가기 버튼은 입력은 문제없이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툭 튀어나 있다거나 불빛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버튼의 위치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북리더기에서는 물리키가 없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백만번 낫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아쉬운 건 아쉬울 따름입니다 충전 단자의 경우 다행히도 USB-C 타입을 지원해서 마음에 들었고 OTG 기능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3.5mm 이어폰 변환책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굳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니더라도 하단에 이 두 개의 내장 스피커나 유선 이어폰을 사용해서도 음악이나 TTS 기능을 즐길 수 있다는 점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젤은 다소 두꺼운 편이긴 하지만 이북리더기의 특성상 그립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형태인 것 같구요 뒷판은 무광에 플라스틱 재질로 하단부에는 대각선으로 빗살무늬 효과를 줘서 예쁘게 꾸며놓긴 했지만 플라스틱 자체가 지문이 다소 많이 묻어나고 저렴한 느낌이라 뒷판은 그다지 고급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 역시 중국산 이북리더기들의 특성상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내장되어 있어서 다양한 뷰어나 이북 앱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인데요 소개 받아보시면 플레이스토어가 보이지 않아 당황하시겠지만 설정에 들어가서 구글 서비스를 가동시키시면 플레이스토어가 나타나게 되구요 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각종 뷰어나 이북 관련 앱은 물론 내장 스피커나 마이크를 사용해서 관련된 음악 어플이나 녹음 어플 등을 다운받아서 책을 읽는 용도 이외로도 활용할 수 있구요 바탕화면의 경우에는 메모장, 서재, 어플리케이션을 각각의 탭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표준 바탕화면과 설치된 앱만을 보여주는 미니멀 바탕화면 두가지가 있고 미니멀 바탕화면의 경우에는 화면에 보여질 앱의 주례수와 칸의 수도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왼쪽부터 차례로 홈화면 버튼, 뒤로가기 버튼, 화면 리프레시 버튼, 화면 밝기와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배터리 잔량과 시간을 보여주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을 누르시면 안드로이드에서 상단 바를 내린 것처럼 화면 리프레시의 속도나 와이파이, 블루투스의 원오프, 배터리 절약 모드, 화면 캡처, 비행기 모드, 그리고 설정으로 빠르게 진입 가능한 버튼과 볼륨의 조절, 콘트라스트의 조절까지 가능해서 따로 설정화면으로 들어갈 필요없이 빠르고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앱들을 가장 오른쪽에 이 작업관리 버튼을 통해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앱을 없앨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넘긴 버튼이 없다는 건 다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상단 바만을 통해서도 웬만한 기능은 켜고 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 아쉬움을 달래줬습니다 프론트라이트의 경우에도 소등, 낮, 밤, 이불 4가지 모드가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물론 사용자가 원하는 밝기와 색온도로도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라이트의 비율을 낮춰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웜 라이트의 경우 6인치대 제품들과 비교해봐도 노란색 불빛의 색감이 진하다거나 과한 느낌은 아니어서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기에는 적당하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30만원대의 값비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조도센서가 없어 자동밝기 조절이 불가능한 점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7.8인치 300ppi e-ink 디스플레이로서 현재 출시된 대다수의 이북리더기들과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e-ink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회사가 몇 없다 보니 대다수의 300ppi e-ink 디스플레이는 가독성이나 시야각, 선명도 등에서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듯하고 각 제품별로 웜 라이트의 색감이라든지 UI의 차별성에 따른 세세한 사이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RS노트의 경우에는 초기 출시된 안드로이드 6.0 버전에서 2019년 연말에 8.0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계획이 있었으나 최근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계속 업데이트가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조사 측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는 입장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안드로이드 8.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안드로이드 6.0.1 버전이긴 하지만 국내 이북리더기들은 아직도 안드로이드 4.4 버전을 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북리더기로서 작동되는데 문제는 전혀 없었고 설정 화면의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태블릿 기본 UI와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사용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배터리의 소모는 기존 6인치대 제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른 편인데요 그렇다고 배터리가 녹아내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서 충전을 해야하는 빈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배터리 소모량의 문제는 조금 아쉽지만 이 RS 노트의 경우 기본으로 제공되는 와콤 펜을 통해 자유롭게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와콤 펜은 기기 자체에 수납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옵션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이 커버 케이스의 오른쪽 면에 펜을 수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 와콤 펜을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이 케이스를 같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터치펜의 정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 예전에 사용하던 거대한 pda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와콤 펜의 경우 기본 메모앱이나 pdf 파일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다른 메모앱에서는 필기 시에 딜레이가 상당한 편이라 불편하고 이북앱 또는 입허 파일과 같이 pdf가 아닌 확장자 파일 등에서는 필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또한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럼 기본 앱인 메모장을 통해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필기를 함에 있어 큰 딜레이는 없고 빠르게 입력을 하더라도 필기 입력이 잘 되는 편이었고요 왼쪽 하단에 이 버튼을 통해서 만년필 볼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만년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압을 인식해서 힘 조절을 통해 얇은 선과 굵은 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흑백으로만 표현이 되지만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글자의 색깔도 지정해서 사용 가능하고 펜의 굵기도 선택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스크린샷이나 파일로 공유한 결과물을 보시면 이북 리더기에서 보는 화면과는 다르게 색깔이 입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잘못 쓰더라도 지우고 싶은 부분만을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고 범위를 지정해서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쉽게 지울 수도 있고요 굳이 지우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뒤쪽을 살살 문질러 주시면 지우개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팜 리젝션 기능도 지원해서 손바닥이 화면에 닿더라도 글씨만 정확하게 잘 인식이 되고요 필기 중에 하단 뒤로가기 버튼이나 상단의 버튼들이 잘못 눌러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로지 펜만 인식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 손으로 인한 오작동의 염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메모 앱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모 서식도 19종류가 있어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거나 강의 내용 등 다양한 필기를 위한 줄로트 스케줄을 관리할 목적의 다이어리 등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필기를 넘어서 손으로 쓴 글자를 AI를 통해 인식해서 문자로 전환해주는 기능도 있어 신기했는데요 여러 가지 언어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인식률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한다면 인식률도 꽤 높은 편이고 더군다나 한글 인식도 지원해서 노트 필기 후에 PDF나 TXT 문서 파일로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콤펜의 기능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이북 리더기로서의 기능은 중국산 제품답게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아마존 킨들, 리드북스, 밀리에 서재, 구글 플레이북 등 다양한 이북 앱과 뷰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되고요 사용상에 있어 가끔 버벅거린다든지 앱을 실행하고 구동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북 리더기들 자체가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의 구동 속도보다는 현저히 느리더라도 오로지 책을 읽는데 눈이 편한 이 잉크 디스플레이 하나만 보고 이북 리더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버벅임은 지금 상황에서는 용납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콤펜을 통한 부드러운 필기와 이북 리더기에서는 드문 내장 스피커와 마이크의 존재 그리고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이긴 하지만 빠릿빠릿하기보다는 다소 버벅임이 있고 배터리 소모량이 다소 빠르다는 단점과 더불어 6인치대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가격대는 이북 리더기의 세계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해당 기능들을 적절히 잘 활용 가능한 분이시라면 구입하셔도 크게 아깝진 않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